안녕하세요 쏘영이예요 안녕하세요 쏘영이예요 오늘은 크라켓 문어와 콜라를 먹어보도록 할거에요 여러분 문어 대박이에요 눈 진짜 눈같아 그리고 여기 빨판 보세요 대박 진짜 빨판이 어마어마해 여러분들 오늘 쏘영이가 크라켓 문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어를 360도로 보여드릴게요 짠 소스로는 크런치 슈가파우더 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먼저 뜯어봐야겠다 우와 다리가 다리가 대박 문어다리 문어다리 계란 너무 맛있어 너무 부드러워 이번엔 크런치에다가 먹어볼게요 안 찍히네 뿌려야겠다 이렇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으음 으음 음 응 음 이번엔 슈가파우더 엄청 달다 이번엔 눈을 좀 먹어볼게요 눈봐 이번엔 꿀에 찍어먹어볼게요 눈은 오렌지 맛이야 그리고 보통 빵이나 케이크 같은 맛이 아니에요 과자와 케이크의 중간에 씹는 식감도 부드러워요 자 이제 콜라를 한번 따볼까요? 맛있겠죠? 다 따른 콜라는? 걔넨 구겨서 깜짝이야 콜라부터 마시고 콜라가 터졌어요 콜라 으흠 와 오 콜라 진짜 맛있다 근데 진짜 콜라를 먹어야 될거같아 짠 콜라 기가 막히다 자 이제 머리를 먹어볼까 단단합니다 맛있어 콜라 자 이제 머리를 잘라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보여드릴게요 짠 케이크 대박 케이크 이거 다리 대박 쭉 펴서 와 대박이야 오늘 이렇게 문어 케이크와 콜라 케이크 를 먹어봤는데요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가짜야 진짜라고 믿는분 없죠? 너무너무 달고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크라켓 문어 케이크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.